드래곤볼 제트 카카로트 오늘도 열심히 드래곤볼 모아야죠 지금 집에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빈이도 없고 죽었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 일나가서 백수인 저 혼자있습니다 드래곤볼이라고 옵시다 굉장히 집이 조용하네요 난 좀 시끄러운게 좋은데 저기 하나 오늘 드래곤볼 모으면서 열심히 게임하겠습니다 드래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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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냐 아 더 멀리 있구나 아 더 멀리 있구나 드래곤볼 빨리 모아야돼 드래곤볼 드래곤볼이 안 보여 아 왜 아 잠깐만 이거 키설정 킬 때마다 바뀌어있는데 진짜 극혐인데요 개오바입니다 이거 왜 이따위로 만든거야 게임을 아 이제 극혐이야 메인에서 바꿔야 되나 이게 아래라는거지 부딪쳐서 잡을라 그랬는데 없네 적들이 아 좀 꺼져 부딪치라 그럴 때 안 부딪치고 앗 잠깐만 어 잠깐만 키 살짝 바꿨잖아 왜 3번 놀러오는데 나가냐 어떻게 된거야 모르겠다 대충 써 기술 다 쓸 필요가 없잖아 와 저기까지 다? 싱글게임에 라이벌이 어딨어 무슨 라이벌 소리야 뭐야 고급스러운 항아리 아 좀 꺼져 좀 아 드래곤볼 어딨어요 드래곤볼 자꾸 애매한 데 숨겨놓지마 이런데 나왔던 적이 없는데 자꾸 점점 숨기는 기술이 늘어 자꾸 점점 숨기는 기술이 늘어 이 새끼들 이거 안되겠어 어디다가 또 어디다가 또 숨겨놨냐 이렇게 해서 아 그만 좀 덤비세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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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세부 겁나 커 스크류바야 해오리감자 됐어 해오리감자 베지터 40 아 저 어따 숨겨놨어 오늘 민감해 여깄다 진작에 나올것이지 말이야 귀찮게 너무 오늘 다음꺼 네퍼였죠 네퍼 경험치 많이 줄것 같다 꼴을 보니 4개 한군데 두개가 있는거네 일단은 카메하우스 먼저 지금 붉은것도 거의 다 잡았잖아 하나만 더 잡으면 끝이죠? 열심히 해야겠어 아 여기 두개있네 잘았구만 자코맨 잠시 풍년이다 저거냐? 아 왜 왜그래 개빡칩니다 더 올라가시구요 올라가다 바로 이씨 왜그래 올라가 더 올라 잘했어 다음은 어디죠? 왼쪽이네요 항상 가던 그곳이네 겸치 개꿀 지난번에 다녀서 겸치 저거다 저거 저거 보인다 여기있는게 진짜 대박이긴 하다 잘 보여 다 꺼져 다 꺼져 이씨 다 꺼져 이씨 어디서 가소롭게 등기고 있어 내놔 세개 남았다 세개 오렌시티 까지 여기서 한번에 갈 수 있겠네 루카마을이 문제구나 여기도 또 그 오공집 위에 있을거 아냐 참 뻔하지 뭐 그렇지 뻔하지 고정 미치지 흠 흠 흠 흠 잔콘이 있을거 아냐 흠 타아 타아 저쪽이야? 이쪽에 있을수도 있구만 몰랐구만 나이템 넣느라 먹고싶게 아싸 쌀이다 저쪽에 있네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 22일인데 내가 일주일 뒤에 드래그 워크래프트 리포즈도 나오거든요 이거 하고 리포즈도 하겠습니다 리포즈도 나와도 좀 이따 사는걸로 흠 이거 먼저 하고 사는걸로 흠 백수 되니까 신작게임 막 사서 하고 너무 좋구만 흠 이게 백수의 힘인가 흠 일하지 않는 자의 여유 일하지 않는 자 빰빰빰빰빰 빰빰빰 근데 문제는 지금 수익이 없다는건데 됐어 되게 중요해 저깄다 드래곤볼 저깄다 드래곤볼 누가 내 앞에 있으래 어? 들어와 이거 하고 다음 드래곤볼 젠들때까지는 천진방같은 애들 스킬 좀 배워주겠습니다 그런애들 레인보우 안먹겠지 양심이지 흠 걔네들은 레인보우 먹으면 안되지 양심껏 눈치껏 말이야 몇분나봐 저번에 14분이었던걸 기억하는데 벌써 14분 다 됐나? 안됐겠지 제발 9분 아 4분밖에 안지나서나 이거? 필드에서? 좋아 멈추는 동안은 시간 안가는게 너무 좋다 이게 맞지 사실 이게 게임이지 게임은 시간이 안가야돼 시간이 지워지면 얼마나 절망스러운데 시간이 지워지면 얼마나 절망스러운데 어딨냐 드래곤볼 모드가 넣어놨나?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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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꺼지세요 아아 참 음방진 놈들 이거 어? 아 이걸 피하네 거짓이구요 파트너 능치 왜저래? 파트너 스킬 뭐였더라? 썰복을 포인트가 엄청난데 아 가만히 있어라 드래곤볼 모일 시간이야 래퍼와 다시 싸우고 싶어 요공신을 불러낸다 음 스킵이야 중앙평야 에이리어의 래퍼가 부활했다 드래곤볼은 흩어졌습니다 딱 돼 나 이거 그 스킬 어떻게 쓰더라? 봐둬야겠는데 킬을 그 스킬 써가지고 0대 스킬을 한 번에 그냥 지워버립시다 저기 쓸게 많아서 편해 게임이 쓰기만 하면 다 되니까 뭐였니? 배틀키였니? 뭐였니? 배틀키였니? 아니요 아니요 아주 있고 좀 빼줘봐 듀트리얼이었나? 미니게임 배틀 Z 콤비네이션인가? 아 이거 N키로 쓰는거 맞네 좋군요 여기로 쓰겠습니다 여기도 적들이 있구나 딱돼 점심 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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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는 길목이네 또 심지어 아 저게 어떻게 안보이쳐요 이거 이씨 딱돼 완도콩같은 머리에다가 싸이어인 엘보를 꽂은 값을 치르게 해주겠스 아 아 개색 카카르트의 아들놈으로 오랍니다 금방진 녀석 담벼 뭐냐 꼬마 나침반 존대요 그러하구요 딱돼 네놈은 카카르트에 뭐하러 왔냐 수행을 도와줬으면에 동료가 되라는거냐 카카르트를 어 카카르트에 그렇기까지 나쁜 마음은 아닌가보네 야 GT에서는 베지터한테 복수하려고 했는데 베지터가 아니라 오반으로 호환되는구나 라드치도 처음엔 건방지게 굴었지 내 몸소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원작설정에서 네퍼가 나이가 좀 있을때 라드씨가 꼬맹이로 합류했었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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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개오바입니다 개 같은거 진짜 서브토케이지 다 빠져있어 뭐야 아 9레벨 주제 자 잘가시고 이걸 버텨? 잘가시고 다음 다음 뭐야 다잡았어? 13만? 아 레인보우 오브 미쳤구요 레벨 40 미쳤구요 이런 꼬맹이에게 도와주면 되는거지 야 긍지 높은 싸이어인이다 네놈이 네놈보다 강해지면 맘대로 할거야 동료가 되네 도우면 안되겠다만 3만 개념 줬으면 인정 마켓박 4번분인데 그쵸 어 안준줄을 깜짝 놀랐네 에러도 높네 잠깐만 이거 들어갈라는게 아니었어 야 뭐였지? 커뮤니티였나? 어 드래곤버스 3분 남았습니다 요리하자 요리하자 머머리 더러운 목숨구걸 아 라드치카 별로 없네 형제 그런것도 없어 최악의 파종 어 최악의 파종에 들어가? 리얼로다가 아 누구 들어갈래? 딱 돼 변신유치원 들어가? 에러 얘 너무 높은데 음란함 그 자첸데 어떡하지? 요리 지금 줄 필요 없잖아 애초에 이렇게 넣어놓고 베지터가 야 베지터도 자폭이 호환이 되네 제파 안쓸거니까 아 잠깐만 아 꺼져봐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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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맞는다 우망 언제 나와 잠깐만 아 아 18호도 연동되네 18호 요리 줘야될거 같은데 크리링 걸을까 어 어 좋아 어 너 이 안쓰니 그냥 넘어와 요리는 한번 내가 꿀 빨고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헉헉헉 어집 마이도 쓸거고 마이 어디있니 하아 택도 없다 꼴을 보니까 아씨 너무 멀어 말도 안 된다고 와 60개 언제 모아 아니 이거 세 개를 더 올려야 되는건데 미쳤다니까 진짜 간다 왜 여기 이렇게 많아요 뭐 없지 않았나 별로 잡으면 또 뭐야 누구였죠 개이름 토아 토아 나와서 또 풀어주겠죠 도도리아 같은 애들 디우스 젠데라던가 어후 딸국질 난리 가서 저희부터 잡자 능은 집 바빠져있을때 잡으러 갑시다 옆이네 이쪽이네 아 어디가 왜이래 조정이 안돼 이쪽이죠? 어 크리티컬 좋아 어 크리티컬 좋아 아 나 이거 바꿔야되는데 피콜로입니다 다른 애들 서포터 레벨도 올려야되지만 아 아 아 아 바로? 건방진것들 초 마토 실수다 초 마토 실수다 쭉 가 쭉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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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돼 이제 6레벨 밖에 차이 안나지? 난 뒤졌어 초 마토 쟤넨 다 들어가서 너무 좋아와 이거 들어가면은 급이 다르데 뭐아 딱 돼 딱 돼 이거는 이제 격투게임이 아니여 노가다 게임이여 딱 돼 펜 남아서 딱 돼 야 뭐야 그거 왜 맞어 나 그런거 얻어맞아 내 얘들아 끝내라 야 이지이 레인보우 오브 26 뭐야 끼뉴다 끼뉴 몇시나 늘라 4레벨 정도 어 야 뭐야 프리저도 있어 아 너무 재탕하는데요 아까운건 알겠는데 사실 나도 아까부터 생각했거든요 한번 싸우고 없애는거는 정신단계 아 다 잡았어 나? 여기 있는 애들? 두 마리 있지 않았나? 아님 말고 기누가 제일 약하겠죠? 이런거 보면은 그 꼬마 프리젼은 그냥 안 만들었나봐 전투 그거 없잖아 기누 다음이 지금 저거야 나 버프 받았을때 빨리 가자 야 뭐냐 누구냐 55야? 아 오반데 55는 오반데 한번 붙어볼까? 아 아 얘가 제일 센 애구나 그럼 안되지 끝에 있는 애가 제일 약할거 같다 그럼 근데 어차피 경험치 먹을수도 있으니까 하다보면은 밑줄이겠지? 뭐 어딨냐 밑줄이네요 빰빠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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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 아 뭐야 기누특참들도 저래 레벨? 이거 왜 저래 오밟니다 그리고 쟤네들 약하겠지? 빰빠밤 토아 딱 대라 뒤졌다 너는 아 야 딱 됩마 야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들어간다 평타 평타기반이다 얘 좋겠다 아 10산만 에반데요 마토신소 간다 마토신 망했다 좋아 마토신소 가기도 있냐? 아 근데 이거 출 안 들어가는거 개 에반데 15만인데 나 두대맞이니까 피 다는것 봐 이거 아니야 아닌거 같애 너무나 강하다 이거는 인조인가면 하고 와야겠다 레벨색이 너무 심하다 이건 아니지 야 붉은색도 아니고 보라색인데 어 야 함체 기술도 있어 맞았을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내 단계는 아니야 너무 갔어 이건 오베리아 쟤네는 내가 비빌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지금 뭐하니 왜 입사할라 그래? 져서 그래?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야 마우스가 왜 마우스가 채팅창 밖으로 채팅창 쪽으로 나갔는데 왜 이러지? 됐나? 된건가? 안되는데? 어 야 이동이 안돼 갑자기 마우스가 안돼 지금 적용이 껐다 켜야되나보다 아아 진짜 왜이래 타이틀로 한번 나가봐 아 이거 안되네 그냥 완전 껐다 켜야되네 아휴 묘지같은 게임 수준 화면 좀 옆으로 밀고 아휴 맞다 나 이거 중간에 저번에 프루즈 잡고 아휴 넘어올 때 단백해 성인들 근황 얘기할때 그때 좌자크놈은 걸렸더라구요 이씨 이씨 그렇게 걸어버리면 어떡해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한대 말투비 20만씩 다는거야 체력? 그런거 적응 못해 50까지 넘어가면 다 그렇게 되는거야? 마우스 안 나간다 이제 좋아요? 이게 정상이지 야 근데 내가 기뉴한테 지는건 좀 불혹인데 좋습니다 아이템 막 나오죠? 아 거기 아냐 잘가야돼 아냐 이분들을 건드리면 이분들을 화나게 하면 안돼 딱대 사이에 붙어있어 베어링 기어 베어링 기어 좋은거 좀 주자 언제 이거 다 모으고 자빠졌냐 아무리 싱글게임인데 RPG여도 그렇지 죽죽 먹자 겸치 이번에 그거 합시다 천진방같은 애들 올려줍시다 스킬 그러려면 너희를 많이 잡아먹어야겠지 레인보우 오브도 괜찮게 먹었고 레인보우 오브도 괜찮게 먹었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슬림도 있겠지만 크흐흑 아이템 안줘 얘네들 누군가 레벨업 있어 누군가 레벨업 있어 미친거 같애 이거 PC 먹으면서 가야겠지 저기로 가서 나 나 키 없어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아 아 그걸 왜 쓰니 아 껐다 켜서 또 키설정 초기화됐냐? 개같은거? 아이씨 이거 진짜 양아치 게임이라니까 50이나 먹어 이씨 이거 메인화면에서 바꿔야되나봐 메인에서 바꾸고있습니다 저장하고 나 방송하기 전에 소리 줄이고 그랬거든요 그때 내가 잘못 눌렀나봐 기억은 안나는데 기본 저렇게 해놨을 일 없잖아 여기서 뭔가 잘못됐나본데 여기서 설정을 바꿔야되고 그리야 유지가 되나보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우 야 화장시간 20분 지났나? 자봉 도돌이야 올려주고 특수 아이템 먹으면 되는데 아 대략 얼마 남았어 9분 얼마 안 남았네 시간이 좀 아깝지만 캐릭터들 능력이 좀 주겠습니다 4명 주면 되죠? 너희는 레인보우 들면 안 돼 너희 찌꺼기들은 어차피 이제 인조인컵을 넘어가면 너희 할 것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천진반밖에 없지 할 거라고는 믿고 믿은 크릴링조차 트롤하니까 뭐 차오진 싸우지도 않고 근데 시방 그냥 레인보우 오브를 먹겠다고? 안 되지? 안 먹죠? 그치 조기단 조기탄은 조기축구회 같은 기술이지 조기탄 성공한 적이 있긴 한가? 그 처음 나왔을 때 그 신 상대로 턱 한번 때리고도 졌잖아 조기탄으로 이긴 건 한 번도 없는 거 아니야? 그 원작 편에서도 정신과 시간의 방 비슷한 들어가서 싸이요인한테 썼을 때도 졌잖아 왜 있는 거냐 대체 왜 있는 거냐 대체 후회답게 제일 셀 것이야 아래에 있는 건데 저거 언제 배우는 거야 아 이거 인조인가면 풀려야 배워? 아 많이 아 이렇게 도지야 괜찮은데 아 나 감기약을 내가 어제 또 이제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면서 사왔거든요 기침약을 두 개씩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두 개를 사서 안 먹었네요 까먹었어요 먹겠습니다 펜싹이랑 뮤코반 사왔는데 편압약도 거르고 먹는다 아 어제 먹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 아이고 연천인이라고 우리 정부에서 이상한 약 줬나봐 아 여기도 오차 아 근데 유산균도 안 먹었네 아아 이걸 네 개씩 먹는데 기침약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 배웠네요 벌써 이거 하는데 좀 한 세월 걸릴 줄 알았는데 좋겠죠? 할 거 없지? 흠 딱 되세요! 해골 빠가지더라 아 왜 이렇게 위치를 못 맞으니 그렇지 거 거 거 거 거 되냐? 맞았냐? 아 연동으로 안 맞네 개같은거 흠 흠 팔닥팔딱 피씨나 내놔 뭐야 누구야 됐어 팔닥팔딱 피씨나 내놔 기력 없어 하아 하아 딱 돼 팔닥팔딱 내놔 주워서 먹겠어 맛난 음식 돈 주고 사먹을라니까 한쪽부터 없는거 같아 돈을 많이 찍어놨어도 한쪽부터 없어 하아 사다나 하아 하아 쟤 이런거 안 놓치지 하아 흠 드라이콘이 있는거 그렇지 진정 진정 노가다 게임이 됐다 다른 사람들 이미 다 마인부그도 다 찢어발겄을텐데 흠흠흠흠 진작에 나는 아직 인조인간표로 안들어갔다고 나는 드래곤볼을 모을거란 말이야 드래곤볼의 목적은 드래곤볼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잠깐하고 게임을 딱 핥아보는거고 나야말로 이제 진으로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찐이라고 찐게이머라고 지금쯤 아마 용가같이 세븐이나 리포지도 하러 갔을거야 그냥 나는 드래곤볼의 끝까지 남아있는거지 흠 제트전사가 되는거지 아 어딨어 이씨 딱돼 레벨업했다 레벨업했어 경험치 겁나 많이 준다 흠 잡겠는데 이러다가 얘네들 딱돼 오바인형 경험치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레벨업을 안시켜주냐 흠 어디있어 딱돼 아 이게 지나가지다 너무 빨라서 컨트롤이 안돼 오바니도 레벨업했다 드래곤볼 됐냐 4분 아이씨가나 아이씨가나 자봉도돌이라 꼭 데려와야되나 필요없잖아 걔네 각성수다 맥일까 저기 걔네 뭐 지금 먹을 수 있는거 경험치 정도밖에 없잖아 드래곤볼을 음식 주는건 괜찮은거 같아 각성수라 제일 좋은거 같애 돈보다 좋은거 같애 각성수는 못사잖아 이제 인조인간을 가면은 인조인간 그냥 피콜로 오바안서 정리되는거 아니냐 너무 레벨업해서 17호 10화로도 펼거 같은데 이제 이게 대신 퇴근이bian 에어 그리고 R рос어 롤 롤 즈 앙 롤 롤 롤 로가리 깔라고 킨거거든요 모든게임은 영상이야 뭐 명장면만 편집해서 나면 그거 보면 되지 난 드래곤볼 모을거야 풀버전에서는 몰라 난 드래곤볼이야 명장면? 따로 잘라가지고 영상 만들면 되지 뭐 난 드래곤볼 모을거야 몰라 몰라 어딨어 구하놈들 딱 돼 어디 숨었어 다 다 죽었어? 좀 쉬겠어 좋은 이벤트 없니? 나 저런 지옥의 프리저군단이랑 싸우는거 말고 이거 선두표시 뭐에요 궁금한데? 선두좀 줘 베지타가 여깄냐? 아 와 내가 데려왔지? 병신 야 선두달라고 선두 왜 있는거야 선두 있지도 않는데 카린 전투력 쓰레긴거 오바니가 베지터보다 높네 이미지가 요리를 좀 보고 요리 재료를 좀 해볼까? 파밍을 할까? 요리 재료야 어디있는지 대충 아니까? 요리 재료야 어디있는지 대충 아니까? 요리 목록을 좀 본 다음에 재료를 좀 모으고 드래곤볼 쌓이면 드래곤볼 하고 레벨업 충분히 했으니까요 자봉도돌이야 까지 다 처리할거니까 요번에 요리 재료를 좀 모아뒀다가 최소한 스펙이라도 나와야지 내가 요리를 요리를 어? 너가 메인캐스트잖아 아 오반으로만 맑을 수 있구나 어 짐승고기 사과 어 사슴고기가 나오네 최고급이 양질의 양파 최고급은 안나오고 딱 최고급이 나오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얼음숙성토끼라는 것도 있네 파는건가 저거는? 울프고기랑 공룡은 모르겠다 공룡은 나 왜이렇게 안나오지 공룡꺼는 요 생선은 안할거고 아 이거를 팔아야되는데 양질의 달걀 뭐 최고급 달걀 이런거를 팔아줘야지 내가 이제 편하게 볶음밥을 매길텐데 이거 너무하다 밥곱을 왜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와 양심없네 생선알도 겁나 많네 생선알을 구해야되나 두개면은 하나가 나오네 격투방어리구나 아 골고루 올려주는게 좋은데 나는 순녹고기 달걀 달걀 못 구하고 순백살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닭고기도 사는걸고 지금 못 구하고 아 이거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네 붉은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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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고 공룡은 구하기 어렵고 생선은 아 이거 너무 에반데 이거 파소도 안되고 우유 안되 잠깐만 아 백은살이구나 이게 제일 좋은거구나 와 맛있겠다 경단 아 아 아 데미지를 올리고 싶은데 아 아 기운공룡이 이거 너무 땡긴다 불 다구나 이거를 만드는걸로 하자 공룡을 잡고 아 김을 어디서 구하지? 아 이게 낫겠다 이거 이걸로 잡아 이걸로 가야겠다 불밀은 사면되고 늑대 고기만 구하면 돼 늑대를 잡으면 되네 어깨 마리 늑대 잡아오겠습니다 아 늑대 딱 딱 돼 야 기억하기로 늑대가 여기쯤에 나오는데 아 얘네 말고 뭐 없어도 없는 것보다 나오니까 딱 돼 어디서 어디서 눈치치고 벌써 도망가 양집 왜 안나와 최고급으로 죽자 얘들아 어디갔냐 나 아 최고급죠 최고급 이 쓰레기 게임아 아 아 아 늑대 새끼들 이거 어 드래곤볼 레전더 어 어 어 이 몸이 허약하냐 아 아 여기 여긴 없어? 늑대? 여긴 야채밖에 없어? 복숭아는 잘 쓰지도 않으면서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나무는 왜 볼 때마다 크는 거 아니야 저기 동물이 있네 아 딱 다 봤어 딱 돼 왜 사슴만 줄창 나오는 것이야 왜 사슴만 줄창 나오는 것이야 양질을 내놔 아 뿔만 나와 무슨 고기도 안 나오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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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유저용 컨텐츠 나오면은 재밌을 것 같거든요 원래 제노버스가 한번 내가 크게 대인적이 있기 때문에 제노버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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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근데 나는 이제 없는 셀터이 나는 그때 그 블루? 슈퍼사이어인 블루를 처음 봤는데 그때 1200시간 한 사람들이 갖고 와서 뭐야 어딨어 드래곤볼 아 뭐야 블루고 나발이고 순식간에 설리더라고요 AI한테 게임 많이 해도 다 소용없어 대곤볼 대체 어따 숨겨놨니? 나 이거 익사하겠다 이러다 아 너희가 너희가 있었는데 찰수 좋고요 나 또 있어 여기에? 아 위에 있네 아 도시엔 너무 먹을게 없단 말이야 이제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프리저보다 강한 적들이 많은거야 프리저가 나오지 않나 두 마리가 돼서 크흐흐흐흐 어디 있냐? 아 저쪽이구나 보인다 드래곤볼 보인다 드래곤볼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 아 감각 안 떨어지네요 몸은 또 다 괜찮은데 괜히 기침만 나오니까 방해되기도 하고 뭐야 저거 잘 익은 사과 좋아 아 아 드래곤볼 덕분에 크리 링 일흥은 무사히 부활할 수 있어 아 어? 이게 드래곤볼인가? 아니잖아 나 나 눈이 드래곤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있어 드래곤볼? 마을에 있나?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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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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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게임 아니야 진짜 숨은그림 찾기야 윌리를 찾아서 뭐야 아니 저 넓은데 아니 잠깐만 이 넓은데에서 여기에 놨다고 굳이? 미친게임 아니야 어 잠깐만 저긴데? 어떻게 된거야? 한 벌 찾았다 멈춰봐 왜 이렇게 신났어 이거 아닌데? 여기구만 아 이상한 게임입니다 이러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날 갈고 줘야 재밌거든요 뺑이 좀 치게 해줘야 씹히는 맛이 있지 여기 두 개 있고 아래에다 이제 거북도사 쪽으로 가면 되죠 두 개 매비가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 위에 먼저 가야되네요 어딨어 어 이 위에 있나본데 이런거 많이 당해봐서 알지 그렇지 한두 번 당해봤어야 속지 이런거 말이야 빨리 갑시다 아 저기 사과인가 복도관가 있네요 사과 좋아 어깨빵 어깨빵 해주는 어깨빵 해주는 어디야 그래서 이 방향으로 그냥 가면 되네 쭉 나 어떻게 안 부딪혀 나 어떻게 안 부딪혀 피해가 나 마우스로 해야겠다 마우스가 편하네 패드로 하면 되게 불편하겠다 이거 이동하는거 아 맞다 유튜브 댓글에 패드좀 사라고 달리고 그러던데 저 패드 있습니다 안 쓸 뿐 저번에 방은 방으로 옮기면서 풀스랑 같이 패드를 비닐에 써서 올려놨어요 위에다가 까먹었습니다 저도 패드에 존재 있고 싶어요 나도 내가 패드가 없는 줄 알았어 있더라고 네너드래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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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합시다 아 저기 다 났어 음식이 났나보구만 또 아 저기 안 닿았네 들어갑 아 어 또 어디다 숨겨났어 어이씨 저구만 오 이런 데 숨겨나요 다 모았군요 아 진짜 진짜 드래곤불 깨면 진짜 이렇게 드래곤불 많이 모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오늘 용신 두번 보내버렸어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도리아 부활시킵시다 스킵이야 어이 바로 옆이네 예에이 끝까지 올라가자 끝까지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그렇지 누가 레벨업 했어 도도리아 군 도도리아 꽤 쎄거든요 라드치급이었거든요 라드치보다 조금 꿀렸던 것 같긴 한데 기대해보겠네 지금 공중에 있어? 왜? 어? 여기 맞는데? 물속에 있나 혹시? 왜? 아 맵을 내가 이동을 안해서 안 나왔나보다 아 귀찮은 새끼 그다중 나오면 될걸 아 귀찮은 놈 아 흠 자아콘이 있을 것 같다 아 아 잘 가고 아 잠깐만 안 나온 것 같다 이번에도 에이 개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이씨 왜 여기다 사진 두래 잘 먹겠네 아유 블루다 오공집 갔다 가자 그럼 아 참나 게임 이따로 만들면 어떡하니 드래곤볼 딱 소환했으면은 뜸과 동시에 필드에다 딱 만들어놔야지 제대로 로딩 받았으니까 도돌이야 난 13만용 줄 것 같으니까 너 겸치 먹어두겠습니다 너 겸치 먹어두겠습니다 한 번에 내려가는 거 없나 이 먹자 도돌이야 따위한테 좀 아깝다 아 아 도돌이야? 아 아 도돌이 없어 진짜 없어 왜 없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님? 여기요 뭔가 지금 꼬였는데? 껐다 켜야 되나 게임을? 물속은 없고 하늘 당연히 없겠지 바닥에서 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바닥에서 대화가 돼야 돼서 윈은 아닐 겁니다 가보죠 윈은 에어리오 바깥이고 내가 여기서 소환해서 꼬였나보네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소환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미쳤네 진짜 게임 껐다 켜자 다른 맵에 가서 껐다 켜자 괜히 또 엿먹지 말고 코퍼레이션가 코퍼레이션에서 계란 좀 켜다가 저장하고 게임 껐다 켜면은 와 있겠지 설마 크리닉은 뭔데 남의 집에서 사냐 쟤는 웃기는 놈이네 내가 아무 부잣집이어도 그렇지 상도석이 있어야지 강종 아 떡이 바꿔줘야 되나 보자 한번 이번엔 제가 돼 있으면 좋겠는데 팔레트 3 4번 확인하구요 아 디엣이도 없으면서 무슨 다운로드 콘텐츠를 확인해야돼 아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상하다니까 킬때마다 봐줘야 되네 이럼 켜서 달걀 쪽 빨고 달걀 어딨어 달걀 다 먹은 걸로 처리돼 있네 아 도돌이야 딱 대라 딱 돼 겸치 거북 걸어놓고 꺼지겠어 쟤 때문에 몇 개 없는건데 이 레벨 일곱 개밖에 없는데 진짜 없냐 아 도돌이야 없어요 아 도돌이야 누가 가져갔어 아 엇놈이야 도돌이야 없어 도돌이야 실종사건 뭔데 나 도시에 켰 벌써 한시간 했구나 그걸 살짝 피해? 아 도돌이야 내가 잘못했다 나와라 그냥 없는데 아예? 레베? 레베 그냥 없어 자봉 보려야 되나? 자봉 잡고 와서 생각해보자 쟤네 잡으면 한계돌파 주겠지 프리즈 잡으면은 먹고 싶은데 아잇 그러면 레벨업 좀 해서 싸워볼까 한 번? 아 세 마리 다 어떻게 잡지 근데? 겸치 먹어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코스 요리 한 번 먹고 잡아야 되나? 그러면은 일단 자봉부터 살려보죠 15분 남았네요 요리나 구하러 가자 하아... 아무튼 신조 쪽에서 이제 숲으로 가면 나오려나 늑대는? 늑대고이가 필요한데 기공 공격력 올려서 격공만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아 공룡고기도 먹어야 되는구나 아 기공 데미지 느는 것 같지가 않아 아 꺼져 이씨 아 꺼져 이씨 반피 이상 안 들어가네 이벤트 나온 다음 들어가나 봐 자 잡고 옆에 드래곤 공룡이 또 있네 어딨어 저기 아 적색룡 말고 좀 양질 있잖아 그런 걸 주란 말이야 아 수준 진짜 안 나오나봐 지금 당겨 인조기관 깨야 되나본데 늑대를 만족해 주겠네 흠 자꾸만 있으려나 꼬들꼬들꼬들 아 아 진짜 야 자꾸 숟가락을 얹을라 그래 늑대 어딨어 늑대 자꾸만 있으려나 아니 이것들이 딱 돼 늑대 늑대나 늑대 늑대보기나 늑대 나올법한 길인데 그러기 늑대들도 과일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 늑대 나와봐 딱 저기다 저기 있다 있다 늑대다 저기다 저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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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다 저기다 저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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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다 저기다 일단 메달 먼저 아아 사슴이야? 사슴도 좋겠고 땡큐지 늑대랑 사슴이 공존할 리는 없고 여기 이 근처에 있겠지? 원래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근처에서 스피어를 봤는데 가위바위보 그건 안 쓰던 거 같고 어찌 되건 막 잡던데 늑대를 야무치 만나기 전에 만났나 후에 만났나 원작대로면 야무치 쪽에 있으려나 그럼? 지나가서 아 너무 없는데요? 어디여기 여긴 공룡 사는던데 당연히 늑대가 있으니까 없고 늑대 찾기 힘드네 오공 오공 집 쪽으로 가야겠다 오공 애들은 늑대 면역이지 저건 아니고 오공 일가가 너무 세서 늑대가 안 나오려나? 아아 참 드래곤볼 몇분 남았지? 10분 자동작구 한번 가봐야겠다 딱 돼 얘네가 돈을 많이 준단 말이지 재료가 아 근데 고기도 줘야지 친구들 우럭이나 캐야겠다 와 양 지랄 대박 필요한 거 나오네 저쪽에서 많이 나오면 이쪽에서 안 나오네 아 재료가 필요하다 이쪽 사과도 딱 돼지고 밭에도 가야겠다 농부들이 힘들게 기른 밭 내가 가져가겠네 종가촌 안파냐? 어 그렇지 양 지랄 달걀을 나한테 좀 팔아봐 닭이 이렇게 있으면은 멍청이들아 내가 비싸게 사줄 텐데 장사할 줄 모르네 도도리아님 등판 하셨나요? 당연히 안했겠지 볼 것도 없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좀 파밍 좀 하자 아 잘못 건드렸다 그냥 한번 가자 이거 레인보우도 주는구나 나 몰랐어 어디로 가는 거야 알려주고 보내야지 뭐야 어딘데 어디로 가라고 어 여기도 있다 아 이거 한 마리 하나씩밖에 안 되는구나 어 어 과일만 먹어도 배떡이 든든하게 살겠다 예에이 어딨느냐 여기도 있구만 방금 지나갔구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구만 재배맨 뭐 또 뭐 눌렀으나 아 여기 여기 있구나 어 레인보우 좋고요 또 없지 레인보우 레인보우은 먹으면 돼 딱 보니까 레인보우 3개 외에는 먹을 필요가 없다 어깨빵으로 한 300개씩 들어오는데 저거 하나씩 뭐하러 먹어 레인보우가 안 들어오니까 레인보우만 먹으면 되네 메달 먹고 야 베지타 레벨업 했네 가자 이제 어 어 어 야 뭐야 뭔가 좋은거 파는거 같애 뭔가 업데이트 한껏 팔면 사야지 딱 되세요 못파는거에요 오렌시티였죠 애초에 오렌시티 밖에 없네 위기한 동네는 넷이 비올이 맛있나라고 말하여주는 놈 덕분에 편하게 간다 못파냐 아이 뭐 어쩌라고 뭐가 다른거야 이것도 퍽하면 더 싸지 그러면 똑같은데 금액도 똑같은데 뭐 왜 왜 부른거야 팔고 다 똑같은데 뭐야 놀리는거야 판매하면은 더 비싸게만 한다거나 뭐 그런거 있냐 그딴거 없어 왜 부른거야 왜 부른거야 왜 부른거야 가격 감소중이래 감소중이라고? 이거에 이거냐 설마 혹시? 이미지는 저건데 아 잠깐만 무천도사쪽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거 뿐이고 대고있는거 수도 있으니까 7랭크만 더 업해봐 애로 7랭크 넣어 10랭크 1랭크 3랭크만 더 업해봐 2랭크만 더 업해봐 2랭크 5랭크 많이 빠지는데 2랭크 3랭크 가격 감소 중이라고? 맞어? 아니 아 감소가 됐네 어 돼 있는 상태구나 엄청 된 건 아닌데 돼 있긴 하네 순방살 갖다가 좀 사자 겁나 비싸 너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100개씩으로 좀 해줘 무슨 1000개 아니면 1개야 미친놈들이 150개 사자 150개이면 인정이지 아이씨 요리도 봐야겠는데 아예 그냥 해버려야겠는데 살 거를 고맙고 일반 재료의 고급 이거봐 상위 재료를 팔아줘야 돼 아무 의미가 없어 사서 딱 되는 것 중에 재호가 이거네 고슬밥 아 달걀 당근 이것만 팔아주면 되는데 왜 안 파냐 너 달걀 당근 8호 턱수염아 아이씨 맥도 대니 비싸게 대니 맥은 상관없네 와 엄리 좋아 와 엄리 좋아 뿔 좋아 파란 행룡의 뿔 좋아 엄리 좋아 겁나 좋아 붉은 애가 약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머니가 부르거든요 어머니가 부르거든요 2시에 켰지 엄리 좋아 엄리 좋아 엄리 좋아 엄리 좋아 가야겠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제 어제도 병원도 가고 아빠랑 같이 가버렸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머니 모셔야죠 초자 인정? 백순대 효심이라도 있어야죠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근데 이걸로 딱 이제 자본까지 살리면 사실상 다 살리는 거잖아요 드래곤볼로 이제 바로 다음화부터 스토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할까 했는데 애매하기도 했고 잘됐어 두 개 있네? 아 위에 있구나 양질의 생선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지 양질의 생선을 갖고 있다 이 말인가 아직 이쪽으로 올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드래곤볼까지 한번 모으고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7분에서 20분으로 치면 20분 30분으로 치면은 35분으로 치면은 35분으로 치면은 55분으로 치면은 거의 두 시간 되네 그럼 꼭 없지 오줍고 달려서 가야겠구만 앗! 켜어! 거기 드래곤볼 다 알아 그렇지 세 개 어느 한 곳에 두 개씩 있다 카메하우스나 마지막으로 카메하우스 가야겠다고 카메하우스 쪽에서 도돌이와 자봉 둘 다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자봉이 아직도 안 나갔네 질러네 거리 엮이네 허리 엮이네 어 이쪽이네 여기 계셨군요 여기 계셨군요 여기 두 개랑 도돌이와까지 있는 거야? 미쳤다 미쳤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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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일단은 도돌이와 확인부터 도돌이와 확인부터 도돌이와 나왔냐? 도돌이와 도돌이왕 도돌이 도돌이 어디다 막아놨어? 이해가 안 됩니다 미친 게임이 여깄다 얼마나 빠르길래 나를 앞질러 오는 거야 내가 날아가고 있는데 아니C 바위가 수정보화 단단해 내놔 아 혹시 도도리아가 안 보이냐 50이 없어서 아 50이랑 상관없겠지 도도리아야 뭐 필터 바꾸면 혹시 보인다거나 그런 게 있나 바꿔보자 피콜로는 자봉을 만나본 적이 없지 셈이니까 그럼 베지타로 바꿔볼까 한번 오반이나 오반으로 바꿔보자 오반이 제일 무난하지 아니아니아니 이거 바꾸자고 그렇지 오반같은 꼬꼬마라면 만나줄지도 모르고 만만해 보여줄게 오 너 왜 이렇게 크니 아야 뭐 어디가 사냥감을 누나 빌리고 도망가면 어떡해 이래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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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어차피 피콜로가 쏴주면 되는구나 잊고 있었네 피콜로 잘 쏴졌구요 난 방금 보고 말았다 방금 분명 봤는데 어디갔냐 얘네들 언제 거기까지 갔어 땅도 내놔 고기 내놔 고기 고기 내놔 남쪽 섬들 에어리어에 출연했습니다 아아 같은 맵이야? 보자 이유가 있어서 안나오는건지 궁금하다 뭐 僕でも 난 또가가피소 작아가지고 몸이 잘 안닿는다 그니까 자몽 먼저 자몽 없죠 자몽 없죠 지금 와 피콜로 개삼이 진짜 자몽 안나오고 자몽 없죠 아 잠깐만 안나오는거 같은데 이거 저도 저도 잡은거 안나오는거 같은데 야 아 이거 진짜 같은 맵에서 나와서 오는가봐 뭐 어디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제트 누르면 이거 나오는데? 아 아 이게 대전집이 있구나 아 왜 안나와요 오반데 진짜 오반데 아 자몽도 안나오고 도두리아도 안나와 왜지? 안나오도 대화라도 돼야되는데 쓰레기네 쓰레기 게임이네 이씨 이씨 진짜 왜 안나오냐? 이게 그냥 안나오게 만든건가? 기립특조대가 나오는데? 무실 죽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 나는 엠블렘이 필요합니다 꼬데기 놈들 야 팔만이야 나 벌써? 피콜로랑 소노문 레벨을 왜 이렇게 못하냐? 베지턴은 진작에 레벨을 뺐는데? 이거 껐다 켜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아예 안 나오게 만들었나 본데? 안 만든 거 아니야? 베지털을? 버그 모으면 들어갈 것도 아니다 그냥 없어 불어 할아버지 야 이런 거 말고 아 야 앞치마 줘 요리해야 돼 앞치마 달라니 앞치마 줘 앞치마 아 앞치마 달라고 아우 어른의 훈장 어 뭐냐 저거 세 개짜리는? 한계 돌파해서 오 야 뭐야 겁나 잘 줬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아 이런 거야? 요리는 없냐? 요리 있다 요리 있다 요리 있다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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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시부 요리 잘하는 놈 없어 진짜? 요리요 요리 좀 하시나요? 요리 좀 하시나요? 아 아 아 아 수행에 수행에 를 빼야돼 아 아 수행 아 아 수행에 들어갈만 한데 솔직히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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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을 끌고 와야 돼 요리 꽉 차있지 너가 빠져봐 어 아 아 아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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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할래 빨리 돼 누가 요리할 거야 쌓여있는 요리 얼마나 할 수 있어 16 11 아 쓰레기 구데기 11 쓰레기 어우 니가 그나마 좀 하긴 한다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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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분 아 23 요리 요알못들 이거 야 요리 너였어? 답은 너였니? 아 이거 시너지 못 받겠는데 아 예준데 야 너 일단 받아 없어서 안 되겠다 요리 훈장 일단 받아 자폭트리 자폭트리 딱 예상되는데 지금 다른거 줘야겠다 안되겠다 아 마이는 아까운데 마이도 저기 줘야되잖아 내가 그거 할라면은 시너지 받는 애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 이거 오반데요 어른의 문장 하나 주자 누구 너 너야 아 너 모험이 있긴 한데 네 요리라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됐어 너 해 안 되겠는데 에로에다가 하나를 딱 씌워야겠는데 프레임을 너 에로 높냐? 너 에로 높냐? 얘도 수행이 높네? 나들 개쓰레기 씨바 이 새끼 어떡하지 얘네를 내가? 아 아 아이씨 얘 신좋구나 잘못 쫓네 최악의 파종까지 안가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되네 이렇게 해야되네 요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흥 허허 많이 올라갔구만 그정도 됐어 그정도 됐어 오바나 오바나 아 얘는 그냥 이렇게도 쉽게 올라가는데 요리는 왜 이렇게 빡치냐고 요리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데 요리 개빡세 아 얘는 가져와야겠는데 자포 누구야 마지막 배지털 요리로 끌고 와야돼 꼴을 보니까 배지털 요리야 지금 기후 특정인데 뭐 잘하냐 너희들 그나마 수행을 잘하네 내가 그나마 얘네는 그냥 수행조합이야 수행 어차피 자리도 많고 수행으로 다 꺼져 기념 어디서 봤냐 나 근데 여기는 그럼 신경쓸거 없고 수행은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높은편이고 얘도 전체적으로 높네 너가 받아라 그냥 수행으로 밖에 안쓸거잖아 나도 프로틴 잘 먹게 생겼어 아 왜 그걸 먹어 어 그렇지 수행이 답이다 솔직히 밥 먹이는 것보다 수행으로 경험치 올려가지고 경험치 먹이는 게 난 것 같기도 하고 수행랭크 상승 좋아좋아 뭐 이런것도 있어?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한 번에? 금방 올라가네? 아 얘네도 문젠데 또 왜 이렇게 애매하냐 내일 이렇게 않게? 수행에 줄놈이 그렇게 없다 얘네 애로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줘야되지 이거를? 일단 이 시너지까지는 괜찮네 점점 개판이 되고 있는데 마이 어딨어? 마이 내 어디다 놨어? 기뉴을 봤던가 어후 널 겁나 많아 이거 사는 내가 이거 너무 버리기 아쉽다 얘네 여기 가야겠다 내일이가 진짜 없다 그러면 진짜 나메크 성인 아 무조건 이거 쟤네 가져와야 되는데 내일이가 없네 그냥 줄게 그럼 내일이는 그냥 잉여자원이네 얘도 신 쪽에 넣어야겠다 얘도 신 쪽에 넣어야겠다 이게 낫겠다 씨 와 너희는 그러면 뭐 없어 얘는 뭐 잠재력이 있는데 내일은 그냥 없어 내일은 그냥 내 일이야 어떻게 하냐 얘 애니멀 넣던가인데 애니멀 야 요리 되냐? 요리 못해 얘 개가 무슨 요리를 해 하아 요리하는 애가 없다 부르마 요리하냐? 근데 부르마 아예 못되는데 부르마 요리 못하네 포포 요리 잘할 것 같은데 못하네 아아 이거 극혈인데 요리 올리기 너무 어려운데 요리 좀 잘하시는 분 없나요? 하아 ㅅㅂ 다 요리를 못해 ㅅㅂ 다 요리를 못해 하아 그레이트 사이어맨 그 보니까 저거는 그거고 그 이렇게 미스터 사탄이 있다면은 아마 이제 이렇게 뭐여 지금 여자 이름이? 비델 비델이랑 미스터 사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조합으로 그럼 Z 써야겠다 필요 없긴 한데 얘네 뭐 지금 뭐 뭐라 넣어야지 너가 Z전사 말고는 없네 보니까 Z전사가 제일 가성비가 좋네 Z전사 뭐라 말하는 tua 나 남자면 Ü tablespoons Walang 점점 빌고 있거든요 아 которое 아시 내가 무슨 수행했다 저렇게 줬는데 수행은 들어갈 놈이 많은 것 같애 골을 보니까 수행이 좀 만만해 수행을 줘버려 아 됐어 몰라 대충 줘 아 이제 없구나 수행 쪽으로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올릴 거 진짜 많네요 진짜 RPG야 RPG 그 자체로 노가다 게임이야 다음에 뵙는 걸로 하죠 뿅